그럼 우리 남편이 주신 음식? 새콤달콤에 왔느냐? closest!! 맛이 달라요.. 희망!! 그 현월 rev.. 처음 방문했는지power 아 이거 빵튀기 맛있네 아 이거 먹으려고 아 이거 먹으려고 아 이거 먹으려고 아 이거 먹으려고 어 뭐가 더 유명해요 아 이거 먹으려고 아 이거 먹으려고 아 이거 먹으려고 근데 드릴게요 휴시되어 있는데 기다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주문해볼게용 위주문에 전세가 주문해볼게용 주문을 보러 오는 그냥 그냥 팍! 나 그랬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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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다 맛있기 맛있어 맛있다 아, 뜨거워. 야, 물 만드온대? 이거 화장실 할까? 저까지 있을 거야?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짜파게티 맛이 난다고. 뀨니 짜러치 같네. 밥 놓치고 있어. 진짜 짜파게티 맛나요. 대박. 신기해. 여기서 춘장 맛이 나는데? 이거 뭐지?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왁치 카스테라. 근데 이거 사과도 있는데 사과맛은 다 나갔대요.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일단 이것만 먹어볼게요. 어머 스푼도 없어? 칼도 없어? 카스테라. 카스테라 맛이 커서 먹이긴 하겠지만 궁금하니까. 4,000원이에요. 4,000원. 되게 단단한 편인데. 참 더. 음! 버터야. 엄청 촉촉하다. 그냥 촉촉하고 부드러워. 더 달아. 맛있다. 맛있다. 이거 어때? 되게 맛있는데? 이게 장차만 들면은 괜찮은데? 맛있다. 누구에서 할걸? 맛있다. 홍게라면. 4,000원? 7,500원. 아, 라면은 3,500원이고? 총 7,500원짜리 홍게라면. 그냥 매운 침라메가 있네? 그냥 매운 침라메가 있네? 너무 짜다는데? 얘가. 내장은 소소한데? 내장은 소소한데? 아, 근데 너무 맵다. 콜라가 다 왔어, 근데. 그래. 안 맞아. 안 맞아. 아, 매워. 안 맞아. 이런 불량한 마음이. 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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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양꼬치 냄새 쩔어. 완전 침해. 무서워. 이거. 먹어볼게요. 엄청 올려주세요. 완전 담백한데? 생각보다 향이 안 진하네 닭이 좀 부드럽다 진짜 부드러워 응 별로? 닭이 좀 부드럽고 맛있어 맛있다 근데 다른 맛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엄청 뜨거워 근데 엄청 무게워 닭 고추가 아니라 닭 안쪽? 닭 안쪽 만드는 느낌 이거 먼저 찍어야지 애플 크림은 나한테 아인슈페노 스타일인가 봐 맛있었어요 어? 근데 안에 사과가 씹히는데? 근데 사과 맛은 많이 안 난다 맛은 있네 그냥 단맛 단맛 짠 고기떡 방금 나왔어요 뚜톤에 바로 나온 거 미쳤다 무슨 호빵 같은데? 아 뜨거워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지? 이거 되게 맛이 약하다 마늘 향이 많이 나는데? 고기맛은 별로 안 나요 그냥 시큼한 호빵? 떡이 방금 나와서 그런지 쫀득하지가 않고 부드러워 그냥 호빵 그냥 호빵 바닐라맛 사과맛 그리고 스콘파이 스콘사과파이 요거 크기는 이만해요 크진 않네 음 파이 맛있다 생각보다 버터리하지 않고 담백하네 제가 봤을 때 안에 필링은 여기 게 더 맛있고 겉에 페스츄리는 사과 양과점? 그 예산시장 안에 있는 거기에 더 맛있는 거 안에다 크림 안에다 크림 짜놨더라고요 되게 무거워요 아 미쳤다 크림 든 게 맛있다 음 우와 이게 빵이 방금 나왔어 그런지 따뜻한데 크림에 넣으니까 녹았어 크림이 그래서 무슨 연유크림 마냥 근데 바닐라빈이 쏙쏙 박혀있다 맛있는데요? 사과 파이 아니 스콘파이 스콘사과파이 음 음 차가워 음 그냥 페스츄리 파이네요 안에 뭐 든 건 없고 스콘이라 그런지 되게 뻑뻑한데 결이 있어 그냥 눈에 띄네? 같은 느낌이네? 러스크? 사과맛은 안 나요 사과맛은 안 나요 음 별로다 그냥 사지 마세요 웬만하면 크림만 사세요 사과맛이네? CGI 년란 지지 음 맛있다 간장 소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거 닭꼬치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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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원 나리 이거는 바베큐 엄청 케첩 변내가 엄청나요 뽀즈루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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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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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다. 추가 왜 파는지 알겠어.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지금 곱창전골 포장 깔아봐야 돼서 10분 안에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맛있는데 되게 깔끔한 맛이다.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저희는 곱창전골이 다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 정말 맛있게 먹어야 된다. 그러면 같이 먹어야 된다. 마감시간이라 그런지 양을 많이 주셨네. 오, 비와요. 곱창 전골 포장하러 왔어요. 지인이 여기는 꼭 먹어야 된다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포장해서 집에 가서 끓여먹을게요. 짜잔 곱창 종볼이에요. 이거 보면은 돼지 곱창. 큼지막해요. 야채도 있고 국수랑 당면. 이거는 막창인가? 되게 깔끔한 맛인데? 이거 끓일 때는 솔직히 돼지 냄새 많이 나서 걱정했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고기 냄새. 깻잎이 잘 안 봐주나? 육수도 되게 담백하다. 고기 먹으니까 냄새나는데? 익긴 다 익은 거겠죠? 거의 한 시간에 푹 삶아가지고. 육수도 너무 맛있다. 깔끔한 맛. 밥이랑. 맛있다. 먹을만한 것 같아. 옛날에는 이런 냄새나는 음식 잘 못 먹었거든요. 곱창도 소곱창만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돼지 곱창 냄새가 더 좋은 것 같아. 난이 들어서 그런가봐요. 쫄깃쫄깃. 맛있어. 문 Roger. 직후. 곱창 끈 거 봐 지 deixa 내꺼야 내꺼야